bj 스파키민 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튜브 스파키민 채널에 업로드 될 영상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드 PC판 풀옵 버전 1080p 거의 평균 60fps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. 작동한 상태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한번 뭐 1월 이게 이제 시작한지 1월달에 시작해서 2월 3월 4월까지 가지고 왔는데 제가 평일에는 게임을 방송시간 이외에는 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방송시간에는 다른 게임을 하거든요. 그 이유는 이제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가동을 하면 좀 어 프레임 드랍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를 이제 게임 방송 이외의 시간에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. 자 가겠습니다. 음... 뭐야 이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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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들 이렇게 작사를 내야 되겠죠 어... 좀... 여기 있으면 위험하죠 죽여버리구요 다 죽이는게 좋겠죠? 오케이 큰일날 뻔했어요 탄약 화살촉 만들구요 자 일단은 저 위에 있는 놈들 자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 여기서 아니아니야 저 위에 한 놈 두 놈 세 놈 다 있어 하기 위험해요 얘네를 잡으면은 내가 안잡고 가는게 좋으려나? 얘네 둘을 잡으면 위에서 볼거 아니요 안잡고 가는게 낫겠죠?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 사실 그거거든요 V-SYNC 옵션을 ON으로 맞춰놨어요 안그러면 막 70, 80, 90 들쑥날쑥해서 그래픽카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하기 하에 얘는 안돼요 요 놈은 요 놈은 무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공격하면 얘네가 눈치를 까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세 놈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음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 이거 내가 나는 걸어ing 구걸이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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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. 아 걸렸다 아 죽었다 야 이 영상은 편집을 하기 어려움으로 제가 지금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서 아 된장 그냥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허허 오케이 됐구요 나이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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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화살촉 제작하고 됐어 아 저놈 온다 저놈 오죠 저놈은 저기 화살로는 안될거 같으니까 안걸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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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운 좋았네요 자 위에 두놈이 있죠 위에 세놈이 있고 요놈을 잡으면 아 위에 네놈이 있구나 어 요놈을 잡으려면은 저 위에 애들이 이쪽을 안봐야돼 안본 보고 있으면 안돼 안볼때 잡아야돼 아 그게 좀 어렵겠는데 쟤네들 저 위에 세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가죠 됐어요 눈치 못챘죠 아 아이고 저걸 괜히 던졌구나 자 쟤네들 다 죽이자 아 아 아 아 아 쟤 못들었어? 바보같은 놈 군력받고 있다 됐어요 갑시다 보스 익스피리언스가 16분밖에 자 잠깐만요 다 잡읍시다 내려놓고 저놈들은 이걸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쏘는거야 그렇지 자 뭐있나? 전리품 먹지 못했던 시체를 뒤져봐야겠죠? 저 위에 위에 어? 이거 올라가지 못하는건가? 아 못올라가는구나 자 밑에 이제 여기 음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좀 봐야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하는데야? 아 아 위에 뭔가 있나? 어 그건 없는것 같아요 어 그건 없는것 같아요 예 프레임이 뭐 들쑥날쑥하냐? 최적화가 제대로 안됐나봐 무조건 69점은 나와야되는건데 말이오 아 참 야 어디로 가야되냐? 어 올라가야되나? 어 어 왜절로 못올라가 아 그냥 일로 가야되나? 어 좀 멋있게 가보려고 했더니만 어 돌출부리에 갈고리 걸기 오케이 갈고리 거는거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갈고리를 거는게 버튼이 뭐였더라? 잠깐만 아 2번이었나? 잠깐만요 아 2번이었구나 아 어 2키 그렇지 좋았어요 어 화토뿔 자 화토뿔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수색을 해보고나서 화토뿔 가로 가서 이번 22화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뭐가 떨어져있는거 같은데? 잠깐만 아 뭘 먹었네요 자 그럼 이제 화토뿔로 가서 이렇게 해서 당 24 뭐야 오 깜짝이야 뭐야이거 오 뭐야 오 놀래라 오 뭐야 깜짝 놀랐네 오 이게 뭐야 어우 뭐야 잠깐 나ん 불로 태워 버릴려고 했는데 아..총으로 쏬 .» 우와 와깜짝이야 이거 어디서 나 사놨어 어허허허허허헉허헉 허윽 어이imientos 멈축 음해 Heil 돌려라. 와 깜짝 놀랐네. 갑자기 뭔가 확 튀어나와. 자 이제 다음 23화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